제3. 수행품 제3. 수행품 제3. 수행품 제3. 수행품 그러므로 열 가지 일을 살피나 스무 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에 요긴한 방법이니라. 제3. 수행품 제3. 수행품 제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고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제4. 그것은 곧 일 있을 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 원인이 있나니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오. 제4.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자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나니. 제4.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동한 원을 제거하고 부동한 행을 그쳐야 하나니라. 제4. 대종사 이순손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순손이 사르기를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제4. 또 물으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안정을 주장하는가. 순손이 사르기를 그저 안정하고자 할 따름이 없고 특별한 방법을 알지 못한 아이다. 제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르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제4.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고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제4.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에 염불과 좌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제4.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 내와 외를 아울로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제4. 송도성이 신문을 애독하여 신문을 받으면 보던 사무라도 그치고 읽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사의 제목이라도 본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에 착수하더니 제4. 대종사 하루는 경계하시기를 네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데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일에도 혹 그럴까 근심되노라. 제4.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본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제4.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하고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하나니 제4.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광을 얻지 못하나니라. 제4.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너희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하면 영혼이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다. 21. 이 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리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의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음란이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야 도가 있는 것으로 인증하여 같은 진리를 말할지라도 옛 경전을 인거하여 말하면 그것은 믿없게 드러나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줌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볍게 듣는 편이 많으니 이었지 답답한 생각이 아니리오. 경전이라 하는 것은 과거 세상의 성자 철인들이 세도 인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도리를 밝혀 놓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랜 시를 지내오는 동안에 부연과 주해가 더하여 오고시서와 팔만상경을 이루게 되었나니 그것을 다 보기로 하면 평생 정력을 다하여도 어려운 바라. 어느 교률에 수양연구취사의 실력을 얻어 출중초범한 큰 인격자가 되리오. 그러므로 옛날 부처님께서도 정법과 상법과 계법으로 구분하여 법에 대한 시대의 변천을 예언하신 바 있거니와 그 변천되는 주요 원인은 이 경전이 번거하여 후울의 중생이 각자의 힘을 잃게 되고 자력을 잃은 데 따라 그 행동이 어리석어져서 정법이 자연 쇄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다시 정법시대가 오면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구전심수의 정법 아래 사람사람이 그 대도를 체험하고 깨치도록 하나니 오고 시선은 다 배워 무엇하며 팔만상경은 다 읽어 무엇하리오. 그대들은 삶과 많고 번거한 옛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마땅히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에 저 옛 경전과 모든 학설은 참고로 한 번 가져다 보라. 그러하면 그때는 십 년의 독소보다 하루아침의 참고가 더 나으리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교회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오. 사람이 만일 참된 성전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사람이 만일 참된 성전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돈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 놓은 것이니 일에는 시비 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 유무를 밝히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 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론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리고 해들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 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24. 한 제자 요첩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무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주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화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25. 대종사 이후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소리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권우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소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제 효과를 얻지 못한 아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제 행사에 자연 반주가 되어 예후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26. 대종사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27. 대종사, 복내정사의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고 27. 김남천이 사르기를 28. 이는 실로 저와 갔사오니 29. 저는 배종사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29.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30. 멀리서 내 왕하는 형제들만 갖지 못하나이다. 30. 배종사 웃으시며 다시 송교에게 물으시니 31. 송교 사르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바라여 먼 것을 밝히고 31.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32.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33.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33.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34.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 볼 수 있사오나 35. 지혜가서를 볼 때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35.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을 덮으므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울만하지 못한 사람이 37. 차타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 하여야 될까 37. 송교 사르기를 희노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38.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으면 그 아는 것이 차타가 없겠나이다.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직연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38.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39.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39.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40. 그 외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40.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40. 시비 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41.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름으로 41.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41. 한 제자 요춥기를 42.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42.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44. 이 말은 자가의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45.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45.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니 45. 이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하나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46.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이래나 지혜 얻어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47.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47.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요 48.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만 치우쳐 집착되므로 49. 다른 데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49.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49. 동학에 한 교인이 와서 비옵고 말하기를 50. 제가 선생의 고명을 듣고 멀리 왔사오니 51. 길이 애호하여 주소서 5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52. 그대의 뜻이 그로할진데 52. 마음에 무엇을 구함이 있으리니 말하라 52. 그 사람이 사르기를 53. 어찌하면 지식이 넓어지오리까 5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54.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54.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 54. 예를 들면 설림하는 사람이 설림기구에 부족함이 있으면 저자에서 기구를 사오게 되고 55.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지식에 부족함이 있으면 곧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 원하니라 55.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오 56.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 거기서 지식을 취하여 쓰느니 57. 그대를 대할 때에는 동학의 지식을 얻게 되고 58. 또 다른 교인을 대할 때에는 그 교회의 지식을 얻게 되노라 58.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58.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진다니 59.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59.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주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 60.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60.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떠나니 61. 이것이 곧 습관이라 61.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위치가 선과 악이 62.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63. 선한 일에는 습관 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 되기가 쉬우며 64.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기에 흘러가서 64.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65.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65. 이 점에 늘 주의하여 착한 인품들 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